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업의 프레시 매니저 김산란입니다. 우리 매니저님이. 아니 오늘 매니저님을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는데 전국 매출 1위. 그야말로 전국 짱이에요, 지금. 실례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2억 3천을 내서 명예전당에 올랐습니다. 조금 더 하시지만 이렇게 잠깐 하셨다가. 2억 3천이요? 네. 우와. 그 야쿠르트 한 병에 얼마죠? 야쿠르트 한 병에 220원입니다. 220원을 몇 개 팔아야 이게 2억. 220원이니 한 100만 개 정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 한 100만 병을 팔아야. 아니 이게 저 보통 평균 매출 때가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평균 매출의 한 2배 정도는 했다고 보면 됩니다. 아, 평균 매출의 한 2배니까? 네. 보통 우리 매니저님들이 한 1억 정도. 와, 그것도 대단하네요. 맞아요. 이 일을 하시는 지는 한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10년에 시작했으니까. 꽤 되십니다. 지금 한 14년 됐습니다. 그럼 40대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좀 시작하시게 됐는지요? 아, 그때도 집에는 있지 않았고 이제 왕구 회사에 근무했는데 이제 일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공장 같은 데는 일이 힘들어요. 저희 그쪽에 여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여사님이 들어왔는데 보니 늘 밝은 얼굴로 시간도 좀 자유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신랑한테 뭐 그냥 나 야쿠르트 할 거야만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한 거죠. 처음에 좀 시작하셨을 때 좀 여러 가지 고충도 많으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죠. 초창기에는 내성적인 데다가 고객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하고 그만둘까도 했죠.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왜 어떻게 이렇게 계속 14년을 하시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셋이다 보니 열심히 또 살아야 되니까. 제가 나름대로의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거울 같은 거를 보고 연습을 하죠. 무슨 연습을 하세요? 고객님한테 어떻게 하면 제가 다가갈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이제 저희 제품, 저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홍보도 하는 거를 혼자 거울 보고 연습을 하셨어요. 아, 연습을 좀 하셨어요? 그럼요. 아, 원래 성격은 좀 그런 성격이 좀 아니셨어요? 아, 맞습니다. 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게 여사님이 계시는 그 구역이 경기도 광주시 오포업 고산동. 유동인구가 있지만 거주인구가 약 한 3천 명 정도 되는 신도시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기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따졌을 때 사실은... 수요가 많은 곳이 있을 텐데. 그렇죠. 사실 가구 수로 따졌을 때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전국 1위를 하셨습니까? 저희는 이제 고산리는 공장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매출 얼마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지대가 많아서 구석구석구석 제가 다녔고. 한 사람만 잡으면 돼, 공장은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잡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서 늘 목표가 있었어요. 하루에 한 명만 하자. 하루에 한 사람만. 그러니까 공장 같은 데는 아침 먹고 오면 좀 간식 타임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하고 하나씩 드세요. 그랬더니 한 공이 늘어나는 거야. 네 하고 같이 저도 주세요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탄력을 받은 거지. 공장을 갔는데 오케이 들어오라는 데가 있어요. 있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어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식사는 하시잖아요, 식사. 밥은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밥집, 공장지대니까 한밥집에 가서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 정심때 여기서 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 정신식사 끝나고 나오시면 대부분 뭘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런데 저희 대신에 저희는 거기다가 저희 유제품을 딱 깔아놓고 홍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한밥집 사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죠. 그러면서 들어가는 거야. 언니들을 지금 타겟으로 잡아요. 그분들을 타겟으로 잡으면 그분들이 먹어보고 좋으면 소개도 시켜주고 야 저기 뭐 새로운 데 생겨서 가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옆에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강공소 같은 경우에 또 만약에 일을 드셔요. 그러면 일만 놓는 게 아니고 조금만 봉지에다가 초콜릿, 사탕 그다음에 조그만한 카스타라 같은 거 이렇게 여가지고 포장해가지고 달달한 사탕 드세요 하고 그런 이벤트도 했었어요. 이건 제 마음. 고맙습니다. 사탕 내 마음. 어떻게 해. 맨날 챙겨주셔. 딱 준비해서 집을 갖다 놔요. 그럼 얘들이 아 우리 엄마가 뭘 하고 싶은가. 벌써 캐치를 해서 도와줘요. 지금은 계속 같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기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은 가지고 해요. 영업은. 영업을 하시다 보면 개인 고객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나 이런 데와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한 번에 가장 큰 계약은 몇 명까지 맺어보셨어요? 이제 저희가 그거를 특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개개인이 먹는 데도 있지만 회사를 상대로 크게 하는 거를. 그런 게 되면 좋겠네요. 네. 저는 이제 뭐 휴 같은 게 한 20개. 매일 20개 들어가는 거고. 20개면 만만치 않죠. 하루에 20개면 매일 30일로 따지면. 엄청나죠. 100개가 그냥. 네. 그런 거 되면 기분 진짜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집에 가야죠. 이제 빨리 퇴근해야죠. 아 그런 날은 빨리 퇴근입니까? 빨리 퇴근입니다. 아 그런 특판이 되는 날은.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보통 영업을 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십니까? 저희 근무시간은 새벽에 4시에 출근을 해서 1시간 동안 제품을 정리를 하고. 현장에 나가는 시간은 6시부터 해서 이제 강공소, 공장, 아파트 배달하고. 2시 정도면 끝납니다. 끝이 남을까? 네. 그러면 그 남은 시간은 또 뭘 하세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저 나름대로 퇴근을 하지 않고 돌다 보면 새로운 지구가 가끔씩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방문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감기 와서 감기? 아이고 어찌나 감기가 와서. 네, 필요한 거 있으니 연락 좀.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시에 여러 가지 근무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남은 시간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 다니신다는 얘기군요. 장마나 이럴 때는 또 이거 참. 그렇죠. 장마 때도 있긴 있지만 비가 오면 아 이때쯤이면 비가 올 때가 됐구나 하면서 이제 즐기고 그냥 넘기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월 2010년 7월 1일 날 시작했는데 그때가 장마철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눈 비도 오고 어마어마하게 바람도 불었어요. 그런데 고객들이 그러지. 오지 말라고 문자도 오지. 눈 많이 오니 오지 말아라. 비 온다오. 쉬었다가 내일 와라. 같이 여주라. 이렇게 오는데 내가 또 힘들다고 비 온다고 눈 온다고 안 가면 그건 또 실례잖아. 고객님들하고 나의 실례. 비 맞고 돌아다니는 거 안쓰러워서 우리 고객님들. 비가 오는 날이면 가면은 이거 먹고 힘내 하면서 박카스 같은 거 건네주는 고객님들. 참 그렇습니다. 네. 가다 보면 동네니까 막 이제 때 되면은 여기 와서 저기. 밥 먹고 가. 밥 먹고 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럴 때 또 한술 좀 뜨시고. 당연하죠. 밥 한술 뜨고 또 막 달리고. 그럼 대개는 몇 시쯤 들어가십니까? 퇴근하는 시간은 4시 정도 됩니다. 그때 가면은 또 저희 아이들이 엄마 고생했다고 또 이렇게 밥도 차려주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신랑도 열심히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몇 시에 주무세요? 10시에는 자요. 그러면 몇 시간 못 자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벌써 생활이 돼 있으니까. 크게 뭐 힘들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주말에 좀 쉬십니까? 주말에는 이제 그분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드라마도 보고. 요즘 유행하는 그 트로트의 뭐 황제라고 하죠? 임용 씨, 이찬훈 씨. 이런 분들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친해지고 이렇게 그렇지.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드라마를 또 재밌어서도 보지만은 일부러. 대기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보고. 아,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구나. 아, 그러면 역시나 매니저님은 금요일이 제일 좋으십니까? 월요일이 제일 좋아요. 아, 왜요? 월요일로는 한 수 시작인데? 월요일이 매출이 제일 많습니다. 야, 이러니 저기 영업하는 일이시죠. 네. 근데 왜 월요일은 영업이 잘 돼요? 아니, 주말에 쉬고 오면 대부분 월요일부터 스타트니까. 아, 뭔가 좀 일주일을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자.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좀 뭔가 내용을 챙겨보자. 처음에 월 매출이 이렇게 한 얼마 정도 되셨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인수받을 때는 한 600 정도 됐어요. 아, 600 정도. 한 달 매출이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한 3년 차 되니까 매출이. 지금 한 두 배로 뛰었죠. 한 1,200 정도 됐죠. 궁금한 게 이게 월급제인가요? 아니면 인센티브제인가요? 이제 그 매출에 프로테즈가 제 월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가 또 조세훈님을 한번 이제 또 이렇게 고객님을 하시면 또 거기에 인센티브도 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체계가 뭔가 있군요, 그렇죠? 내가 파는 만큼 또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만큼. 인수하는 만큼. 네, 맞아요. 끊임없이 하셔야겠네요. 발품을 파는 대로 수입이 되는 거죠. 내가 발품을 파는 대로.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올해의 판매왕. 그렇죠. 판매왕, 그랜저 받았습니다. 아, 그랜저? 지난번에 같은 경우는 지금 명예전당 바로 밑에 명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올라서 또 미국도 갔다 오고. 어디 가셨어요? 미동부 갔다 왔습니다. 미동부에 다녀주셨어요? 네, 네, 네. 거기 갔다 오므로 인해서 제가 목표가 생긴 거죠. 더 큰 목표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미동부에서 꿈꾸고 오신 목표를 이루셨군요. 그러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받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늘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한은 언젠가는 한 번 해보고 싶다는 그런 진념으로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차 대신에 저는 그냥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차량 금액만큼의 현금. 네, 맞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그걸 받아서 저희 아이들하고 다섯 식구가 다 같이 배분을 했어요. 그 돈을 나누셨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준 제일 고마운 분들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커갈 때 제가 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성인이 돼서 너무나 잘 커져서 고마워서 고마움을. 그 돈으로는 한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 이거다 하고 조금 나눠두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그때는 6학년, 3학년, 2학년이었어요, 초등학생. 저는 늘 그 가슴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봐야 될 때 봐주지 못한 그런 미안함이 있었는데. 지금 성인이 됐지만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명예의 전당 올라가고 인터뷰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와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아이 인터뷰 보니까 엄마가 열심히 살아줘서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엄마인지는 그런 마음 갖지 말라고 이렇게 멘트를 해 주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헛살리는 않았고 그래도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일은 혹시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지 여쭤봐도요? 일은? 제 건강에 허락하는 한은 그래도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2억 3천을 찍었으니 내년에는 열심히 건강하게 2억 5천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